뉴스 마시레드 제가 먹은 건 아니지만 건조한테 먹혔는데 이러면 협상 될까요? 이거 전쟁 중에도 그냥 막 합류하네요 이건 조심해야겠어요 그쵸? 병력 새로 뽑으니까 전쟁 중에도 막 들어오네 평화적일 때 한번 합쳐야 될 것 같아 어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된대 클레임 1449년 이거 오래 걸린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정복 12 얻었어 여기 먹었네요 코리아가 조선이 조선이 커지면 좋은 거니까 나쁘진 않고 재정대형 잘 아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 버전과는 달리 초반에 맘대로 먹거려오니까 이건 되게 그렇다 초반에 만약에 소구기였을 때 대구구 이용하기가 힘들겠어요 5일한테 전쟁 선포했다고? 6으로가? 자 협상 한번 해봅시다 안되네 우리가 먹어야 되네 요새를 권주 전쟁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음 싸워라 제발쯤 어딜가 공성을 해야지 공성을 해야지 공성을 안하고 안 싸우네 복판기 5% 빼야 용병이라 별 상관 없는데 돈이 좀 많아서 좀 살짝 빼자 빼자 보급한 게 왜 안나오지 10 11 41% 황실에서 사단 말 어떻게 아 좀 나쁜 것만 나오는데요 초반에 정통성 1이 얻다? 황실에도 휴식이 필요하다 정통성 1 그냥 속국하면 편한데 땅을 건주 먼저 협상해서 속국하면 편한데 클라임 날쫘 클라임 날쫘 조선 관계에선 네 마저 할게요 하아 하아 협상 안 할 것 같단 말이지 AI랑 71% 우리가 지금 건줄칠까요? 우리가 지금 건줄칠까요? 명분이 없다고? 깜깜한데 조선이 먹어버리는 바람에 클라임이 없어졌어 이쪽에 하나 만들어놨는데 인접이 없어 자 잠깐 병력을 그러면은 얘들 치자 6으로 6으로 병력 없죠 제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 본토 병력만 6으로 치러 가자 저쪽을 먼저 뜨는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이거 시간 낭비야 저 기다리고 있는 거는 7,000 7,000 네 9,000 7,4,2,3 7,4,2,3 여기로 가고 여기 치킨 타일만 뚫으면 아 우즈박한테 점령이 나오고 있구나 오호 판도 개판인데요 후계자도 안 뜨고 있고 까까밤지다 지금 어? 뭐 하나 먹혔다 컬친한테 다 먹었어? 너무 컬친이 다 먹은 거야? 위를? 위를 다 먹은 거야? 큰일 났네 또 아 116% 아 왜 또 애매 뭐하겠다 116%야? 기다려라 참는 자에게 포기 어! 끝났다 그러면은 여진 야인은 속국할 수 있겠다 됐네요 아 돈을 요금 못하나? 돈이 없어? 클리어 오퍼 클리어 오퍼 클리어 오퍼 한 다음에 속국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없네요 돈이 그러면은 이거는 야인이 사이즈가 좀 큰게 날까요? 해서 주구 사이즈가 좀 큰게 날까? 별 차이 없을려나? 외교록은 더 오히려 덜 소비되는데 비슷한게 좀 나을까요? 서로서로 비슷한게? 14연대는 무슨 연대지? 아 해서민족주의자네 그럼 오히려 주는게 낫겠네요 이 회사 민족주의자는 그럼 회사 병력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주고 속국화 39.0.0.0.0, 컬친 마이스 50이야 왜 거부야? 띠용 다시 한 번 왜 거부지? 돈을 주겠다는 건가? 돈을 주려고 얘들이 그랬구나 땡큐요 이거는 독립하면 바로 회사 들어올 테니까 이거는 나도 되고 됐어 건줄을 그럼 치면 클레임 왜냐면 제 전문 명분이 있으니까 조선을 좀 부르고 싶은데 건줄당을 하나 주고 불러올까요? 아니면 그냥 때릴까요? 건줄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5천 5천이면 그냥 때려도 되겠다 일단 주기가 아까워 요새도 어차피 없을 테고 닝구타지역으로 그냥 아 코우지역 점령이지 미유산 미유가산 이거 석쿠카에도 외교는 똑같을 거예요 하나 오버되긴 하는데 지금 건줄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아니 코리아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휴전이 때문에 그런가? 삐버랑 휴전 평화조약 중임 휴전 끝날 때까지 조금 있어 볼까? 어차피 건줄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건줄가 여기 땅을 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코리아를 오히려 칠 수도 있으니까 역공해서 먹으면 되는데 관계 계산 우선 해놓고 지금 동립 열망도 좀 높아져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야인 마이너스 200 자 이거 공격적으로 조금 더 있어볼게요 있어보고 이거 병력을 보냅시다 이쪽으로 리드를 안 가도 되겠네 우선 공성 할까? 공성이라도? 상인의 순환 외교력 아까운데 그냥 파워 까자 버튼 따위 파워 무역 좀 줄어들겠지만 무역 되게 수입이 많은 건 아니니까 땅 두 개 주자고요 조선에게 좀 봅시다 네 볼게요 반가게 외교관이 쓸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쓸 데가 생겼네요 이거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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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가 먹으면 좀 그렇다 상태라 그렇네 1.6% 뒤로 빼 보급 한계가 안나와 너브 가까이 가야 헤어울리가 안나오구나 제가 개정 한번 해주고요 전혀 돈이 없네요 무역 효율을 해군살기 타일 음.. 요건 빨리 반란 성공해서 그래가지고 퇴사에 편입되었으면 좋을텐데 자 여기 여진 야인두 감기개선 1451년 그래도 여진 2개는 먹었습니다 건줄만 먹으면 되구요 여기 리더가 5일 하트거든요? 우선은 빼놓자 의미 없으니까 그것도 전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사원의 음모 좋다 안정도 1의 명의 5 사원 파벌 10 땡큐 자 이제 문제는 빨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후기자가 결혼은 빨리 할까? 야인이라인 저기 위에 애랑도 결혼 한번 합시다 여진 애들 얘는 또 안되네요 외교 태도가 안좋다고 애티튜드 디스포자디아 그거 돌려야 되는구나 그럼 다시 조선광역에서 다시 조선광역에서 역공 맞은거라 땅을 뺏길까요? 설마 왜 쳤어? 전쟁 왜 걸었어? 어이없네 얼척없네요 어이없네 오이없을 치면은 오이없을 치면은 몽골예네네러 한 발에 속쿡카 안되죠? 그러면 칠 필요 없어요 카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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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델이나 칠까? 클레임 낫죠 카라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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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360 초반에 저번에는 잘나가서 인본을 찍었는데 지금 나가는 상황을 봐서 잘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영양이라던가 외교 쪽으로 한번 찍어봅시다 외교체 태클 좀 타고 행정군사가 좀 모자라 들어갔구요 행정군사 포인트는 계속 투자하는 식으로 가죠 카라델 카라델 6,000 응 여기 먹었는데 누가 먹은걸 오일아트에 접는 내용이 된거지 우와 낮음 오일아트가 그냥 역협상 가겠.. 어 네팔 생겼구요 역협상 가겠는데 오 어 왕이 바뀌었네 아 네팔이 독립 한거에요? 티베트 별로 칠 의미가 없어 어 끝났다 다 먹어버렸네 와 오일아트를 뚫어야되는데 그러면은 깍깍해졌다 되게 오일아트 얼마지? 웬만하면 오일아트를 안 쓰고 싶은데 11,000 인력 없이 11,000 몽골리아가 얼마죠? 7,000 먼저 카라델 먼저 먹겠습니다 카라델 먼저 먹구요 어 어 오일아트는 속국 애들이 좀 병력이 들어온 다음에 쳐야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좀 힘들구요 건조까지는 먹 먹어야지 어 이 세명 애들이 병력을 모아서 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부패 요거는 인플레이션 어쩔 수 없네 인플레이션 시비 얻었고 카라델 카라델만 우선 먹읍시다 여길 먹어야지 여기 야먹고 두개 먹고 치카타이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야르칸트 동맹 야르칸트 동맹 야르칸트 동맹 야르칸트 동맹 야르칸트 동맹에서 오일아트랑 땅 주면서 야르칸트 동맹에서 여기를 치고 야르칸트 동맹에서 땅 주고 우선 카드들 먼저 치고 야르칸트 동맹 6,000 지금 동맹이 높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지도 않을 거고 도와주러 오지도 않을 거고 도와주러 오지도 않을 거고 127 57 오케이 이건 이겼고요 튕겨 나오는 거 작명시키면 되겠네 위로 오라나요 내려오나요 내려오죠? 죽었네요 여기서 맞고 야르칸트 동맹을 해서 야르칸트 동맹을 해서 한번 봅시다. 관계계산 제국모욕 몽골연계도 10 사원파벌 깎아도 돼요 좀 많이 네 마이스 육 이거 되게 안좋다. 지금 보시면은 바크 4개를 더 뽑았는데 이게 얘네들은 전해지 귀환 켜 있는 상황에 있는데 얘네들은 안 켜 있는데도 그냥 가죠? 항저 교육을 지키는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항저로 가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치? 이거는 여기 전에 있는 거에 통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귀환하고 베이징에 원래 보내놨던 건데 베이징에 보내놨던 건데 다 용병도 그냥 용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조금 패치로 픽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몇 번 하다보니까 단점이 보이네요 편의를 생각하게 만들어놨는데 편하지가 않네 공성으로 2% 17% 돈이 없네요 흠흠흠 지금 서쪽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해가지고 티베트는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뭐 하나 없애야겠는데 뭐 하나 없애야겠는데 자 공성 끝났고요 요거 먹자 카라델 유해관이 없어 오는데 하참 걸려 오는데 하참 걸려 167 자취도 올리고 코받고 91이네요 야르칸트 동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동맹 한번 해보고요 한번 야르칸트를 이용해서 한번 쳐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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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보조가 아니라 해서 다시 한번 관계계산 여기 너무 많습니다 떴는데 바로 뭐 안 들어오면 파괴하면 되니까 자 여기 하나 먹었고 야르칸트 왕실 결혼은 하지 말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거절 자 오일하트 전쟁선포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준다 그러면 오네 그래 아 근데 요거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우디는 여기 배친바리쿠 크레임 없네요 음 그럼 배친바리쿠 크레임 하나 만들고 전쟁을 봅시다 여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배치 배치바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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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빨리 안 들어오니? 해설 해서로 요거 들어오면은 할만 할텐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라 14,000만 들어오면 어떻게 할만한데 코리 아 와! 조선은 벌써 사망. 벌써 사망했어요. 지금 세종대왕님 벌써 다이하셨네요. 그렇게 가실거면 왜 땅을 이렇게 드셨는지 너무 허무하게 가셨는데 다시 한 번 왕신경으로 들어왔네요. 이 관객사는 불러오고 쳐보자. 오히려 더 크기 전에 명분은 여기 우리 만들어놓은 곳 있죠? 타사이담 타사이담 우리가 먼저 들어가지 말고 야르칸트를 이용을... 안 들어온거야? 색깔이 왜 안 바뀌지? 야르칸트를 이용합시다. 어? 나한테 오는거야? 아니구나 아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늦죠? 버그인가? 늦은데 뭔가? 자 됐고. 분사는 한 번 찍어줄까? 분사 택? 조금 있으면 찍을 수 있네요. 3 택. 어디가 4 택이지. 여기 3 택이구나. 조금 봐야겠네 상황을. 반란! 오일한테 농민 반란군. 이거 먹었고. 이거 한 번 선빵? 14,000? 아니면 그냥 공성이나 할까? 공성? 15,000? 어? 조심해야겠다. 우선 위로 와. 야르칸트를 중국에서 뭐라 부르냐고요? 야르칸트를 부르지 않을까요? 야르칸트 야르칸트를 부르지. 그럼 뭐라 불러. 아 농민 반란군. 농민 반란군 왜 없애주는 건데? 짜식들아. 티베트로 바뀌었네요. 카미. 이게 다인가요? 병력이. 몽골레아 6천 몽골레아 합쳐지면 골치아픈데 기다려보자 어? 일로 온다 표시가 보이니까 편하다 편하네요 이거는 락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갑시다 할만해요 수비이기 때문에 군사탱 바로 하나 찍어줄 수 있으면 참 땡길텐데 어 하나 찍어주자 급하 급해 급해 그렇지 어? 유회로 별로 안센데 너무 긴장했네 내가 유회로 별로 안센데요 자 외국의 군 전문가 장군 얻는 건데 전통 100원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 지금 근데 좋긴 해 100전통 장군이면 4성일 텐데 아 바꿀까 바꾸자 예 고용하자 아 좋긴 하다 진짜 인플루엔자 잠깐만 아 아 아 아 교융히 그냥 두터 깍시다 좋은거 아찔 좋긴 한데 지금 막 공명 공명 황후 기둥 5짜리네요 발포에 다 이기는 거지 뭐 이정도면 장군 빨로 다 이깁니다. 초반에 상대가 없어요. 계정 한 번 더 해주고 연간 위신을 상세히 바꿀게요. 근데 지금 조언과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바꿔도 돈이 많이 안 벌리네. 계정 한 번 해주고 16% 이거 점멸시키자. 어? 이거 왜 안 들어왔니? 경제 우리가 필요한 땅만 땅 먹자. 필요한 땅만 먹을게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나 먹고 몽골리아 해방 저거 의미 없을까? 포트가 있네. 아예 그냥 다 먹을까? 오이라테가 지금 124. 이거 하나 먹으면 7. 12. 17. 하나 줘야 되고 야르칸트한테 하나 줘야 되고 이거 하나 줄까? 주는 거 그냥 주면 되나요? 코드 열려 저기 클라임 있는 지역만 먹을까? 우선 점수를 좀 벌고요. 요새가 있다고 그러는데? 요새가 어딨지? 아 이거 좋아요. 예 이거 좋네요. 십자가 뜨네. 저거. 칼핏이 되는 거. 야르칸트한테 야르칸트한테 코어 못 박는 땅을 주자고 그래도 될려나?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관계도 안 떨어질까? 그러면 되게 좋은 꼼수인데 아 그래? 완전 꼼수인데 53% 수도 쪽에 요새 있는 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수도로 한번 달릴까요? 자 클레임 어.. 컬친 하나 더 만들고요. 코디아 한번 관계 개선 수도를 한번 띄워야겠어. 어쩔 수 없네. 요새가 없어. 수도 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수도가 여기까지 영향을...